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위 두번째 시즌은 미국 카툰 네트워크에서 방영되었다. 이 시리즈는 프레드레이터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닉툰스가 방영한 랜덤, 카툰스의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즌은 2010년 10월 11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11년 5월 2일에 끝났다. 이 작품은 종말 이후의 세상인 오랜드에서 사는 인간 소년 핀과 마법의 힘으로 몸의 크기와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의 제이크의 모험을 다루고 있다. 두번째 시즌의 첫번째 에피소드인 이 케임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는 200만 1천명이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의 첫 방영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마지막 방영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을 보인 것이다. 이 시즌은 2011년 5월 9일에 히트 시그니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197만 5천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에 비해 상승을 기록했다. 원래 클리프 앵어로 만들어진 모탈 폴리와 모탈 리코일로 시즌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방영 계획의 문제로 히트 시그니처가 제일 마지막으로 방영되었다. 2011년에 어드벤처 타임 은 애니상이 후보의 에피소드 이 케임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뛰어난 단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위 후보에 올랐지만 둘 다 수상에는 실패하였다. 시즌 방영이 끝난 2013년 6월 4일에는 두 번째 시즌의 모든 에피소드를 포함하는 dvd와 블루레이가 발매되었다. 카툰 네트워크 스튜디오와 프레드레이터 스튜디오가 제작했고 애덤 무토, 리베카 슈거, 켄트 오즈본, 손빌레이 제이어폰, 콜 산체스, 벤턴 코너, 제시 모이니안, 아코 카스투에라, 톰 허피치가 스토리보드 제작에 참여했다. 이 작품은 종말 이후의 세상인 우랜드에서 살고 있는 인간 소년 핀과 마법의 개이자 핀의 의형제인 제이크의 모험을 다루고 있다. 그 외 주요 등장인물로는 캔디왕국의 통치자인 버블검 공주, 악당이지만 어딘가 이상한 얼음대왕, 로그막을 좋아하는 뱀파이어 여왕 마르셀린 등이 있다. 주된 에피소드 전개로는 핀과 제이크가 이상한 생명체를 조사하거나 얼음대왕으로부터 공주들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괴물을 무찌르는 이야기 등이 있다. 몇몇 에피소드는 버블검 공주를 향한 핀의 짝사랑을 다루기도 한다. 2010년 4월 5일 어드벤처 타임 이 성공적인 데뷔를 한 후 11분 분량의 2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두 번째 시즌의 제작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2010년 8월쯤에 두 번째 시즌의 지필이 완료되었고 제작 스태프는 해외에 있는 제작자에게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받아왔다. 첫 번째로 제작에 들어간 에피소드는 로열티 투 더 킹이지만 후에 일시적으로 보류가 되었고 결국 시즌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방영되었다. 대신 세 번째로 제작된 이케임 브롬 더 나이토스피어가 첫 에피소드로 방영되었다. 카툰 네트워크가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릴 당시 사실 에피소드 제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프레드레이터의 공식 사이트에서 에릭 호만은 시즌 2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개의 에피소드를 사전에 미리 제작을 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관여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케임 브롬 더 나이토스피어 은 리베카 슈거가 처음으로 스토리보드 제작에 참여한 에피소드이다.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허가를 카툰 네트워크에서 받을 때 펜들턴 워드와 리베카 슈거는 에피소드에 쓰인 곡인 프라이송을 직접 불렀다. 방송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리베카 슈거는 후에 그 경험이 정말로 겁이 났었다. 라고 표현했다. 이번 시즌의 제작은 첫 번째 시즌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작가들이 이야기를 정하고 나면 에피소드의 주요 아이디어들은 두세 쪽의 밑그림으로 만들어진다. 그 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에게 넘겨진다. 에피소드의 제작 및 채색은 캘리포니아주의 버뱅크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대한민국의 러프 드래프트 코리아와 새롬 애니메이션에서도 제작한다.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손으로 그린 뒤 컴퓨터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다른 방식을 택한 편이 있다. 16번째 에피소드 가디언스 오브 선샤인에서는 8비트 비디오 게임 형식의 3d 영상이 잠시 등장하였다. 해당 부분은 애니메이터인 캐지앙이 단독으로 제작했다. 애덤 무토, 리베카 슈거, 켄트 오즈본, 손빌레이 제이어폰, 콜 산체스, 벤턴 코너, 제시 모이니안, 아코 카스투에라, 톰 허피치가 스토리보드 제작에 참여했다. 벤턴 코너는 이상한 바다의 플랩제 제작을 막 마치고 레귤러 쇼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케줄 연기로 인해 어드벤처 타임, 이 에피소드에 참여할 여유가 생겨 프리랜서로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즌은 카툰 네트워크 스튜디오와 플래드레이터 스튜디오가 제작하였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감독인 패트릭 맥케일이 모든 에피소드에 참여하는 마지막 시즌이었다. 맥케일은 세 번째 시즌 스토리 담당팀에 일부 참여했지만 시즌 1위 때와 비교하여 참여 횟수가 훨씬 줄게 된다. 리치의 성우를 맡은 론 펄먼, 작품에 참여한 성우에는 제러미 쉐이다, 존 디마지오, 톰 캐니, 힌든 월치, 올리비아 올슨 등이 있다. 제작자 워드는 직접 여러 등장인물을 맡았는데 대표적으로 울룩불룩 공주가 있다. 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인 니키 양은 핑과 제이크의 비디오 게임기인 비모어와 제이크의 여자친구 무지개콘 역할을 맡았다. 워드의 어머니 베티 워드의 친구인 폴리루 리빙스터는 코가손 역할을 맡았다. 이 시즌에서는 작품의 주요 악당인 리치가 처음 등장하였다. 리치의 목소리는 론 펄먼이 맡았다. 성우들의 더빙은 등장인물들 간의 자연스러운 녹음을 위해서 모든 성우가 함께 모여 이루어진다. 힌든 월치는 이러한 녹음 형태에 대해 실제 작품 속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 대본을 낭독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게스트 성우들이 주요 등장인물 외 조연으로 잠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케임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에서는 올리비아 올슨의 실제 아빠인 마틴 올슨이 마르셀린의 아빠 헌슨 에버디어의 목소리를 담당했다. 피터 스톰웨어에는 블러드 언더 더 스킨에서 슬라이서 경우로 등장하였다. 스토리텔링에서는 샘 마린이 10대 곰 역할을 맡았다. 래퍼 비즈마키는 슬로우러브에서 스놀락 역할을 맡았다. 폴 루벤스는 파워 애니멀에서 놈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다. 스티븐 루트는 더 아더 타치에서 왕실 타르트 운반꾼 역할을 맡았다. 서럽 밴 오먼은 투커데이 우먼스 헤어에서 나무 마녀의 목소리를 담당했다. 코미디언 멀린다 힐은 더 챔버 오브 프로즌 블레디즈에서 프린세스 의사 역할을 맡았다. 헨리 롤린스와 로라 실버맨은 허페어런치에서 무지개콘의 부모님 역할을 맡았다. 더 사일런트 킹에서는 마이클 제이, 앤더슨이 왕실 대신인검이 역할을 맡았다. 미겔 페러는 데스인 블룸에서 사신 역할을 맡았다. 앤더슨은 후에 네번째 시즌 선즈 오브 마스에 다시 출연한다. 제키 부스카리노는 수잔 스트롱에서 힘센 수잔의 목소리를 담당했다. 벨리 오브 더 비스트에서는 앤디 샌버그가 파티팻을 맡았다. 모탈리코일에서는 이사벨라 에이커스가 어린 버블검 공주를 담당했다. 에이커스는 세번째 시즌 에피소드 2 0에서 다시 해당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히트 시그니처에서는 브라이언 바움가트너, 토비 허스, 케이트 미쿠치가 마르셀린의 유령 친구로 출연하였다. 그 외 다른 작은 역할을 맡은 성우로는 디 브래들리 베이커, 마리아 벤퍼드, 스티브 리틀, 켄트 오즈본 등이 있다. 2010년 10월 11일 방영된 첫 에피소드인 이케임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는 200만 1천명이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250만명이 시청한 첫 시즌 첫 에피소드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177만명을 기록한 첫 시즌 마지막 편과 비교했을 때는 증가한 값이다.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이전 해 방영 프로그램보다 시청자 수 증가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전 해에는 6에서 11세 연령대에서 73만 2천명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비해 35% 증가를 보였다. 세번째 에피소드인 로열티 투 더 킹은 254만 1천명을 기록하면서 시즌 내에서 최고 시청자 수를 보였다. 마지막 에피소드 히트 시그니처는 197만 5천명을 기록하였다. 원래 이번 시즌은 클리프 앵어로 제작된 2부작 에피소드인 모탈 폴리와 모탈 리코일로 마칠 예정이었지만, 방영계획의 문제로 히트 시그니처가 대신 마지막으로 방영되었다. 첫 에피소드인 이케임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는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dvd 토크, 위 타일러 포스터는 마르셀린과 그의 아빠 사이의 갈등이 다루어지는 방식과 그 도중에 나온 펭귄에 관한 개그가 좋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내 의견으로는 어떤 에피소드에 노래가 들어가던 플러스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mtv 기크, 위 찰스 웨브는 동명의 dvd에 수록된 에피소드 중에서 이 편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칭했다. igne 작가 매트 파울러는 이 에피소드를 가리켜 명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2011년 프라임 타임 m 이상 뛰어난 단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위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벅스 카운티 쿠리어 타임스에서는 2010년 최고 그리고 최악의 후보 중 최고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부문에 어드벤처 타임 을 올렸다. 헌츠빌 이그제미너, 위 패트릭 브로드넥스는 가장 과소평가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어드벤처 타임 을 꼽았다. 두번째 시즌 방영 도중 브로드넥스는 위 가장 멋진 결정 중 하나이다. 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90년대 만화가 보여준 매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했으며 바보 같으면서도 다양한 재미 덕분에 모두가 웃을 수 있다. 라고 말을 마쳤다. dvd 토크 위 타일러 포스터는 두번째 시즌 블루레이 리뷰에서 적극 추천이라는 평을 내렸다. 특히 파워 애니멀, 데스 인 블룸, 크리스탈즈 헤브 파워, 허페어런치를 최고의 에피소드로 뽑았다. 포스터는 영상에 약간의 에일리어싱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어드벤처 타임 은 애니상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제작 후보에 올랐다. 또한 에피소드 2K인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는 2011년 프라임타임 M 이상 뛰어난 단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위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후보에 오른 두 상 모두 수상에는 실패하였다. 워너홈 비디오가 지역코드 1, 지역코드 2 형식의 여러 dvd 시리즈를 발매하였다. 마이 투 페이버리트 피플, 이케인 프롬 더 나이토스피어, 제이크 브이스, 미모우, 피온나 앤드 케이크, 더 스위터, 프린세스 데이, 더 인치 리뎀, 이 두 번째 시즌의 일부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발매되었다. 2013년 6월 4일에는 두 번째 시즌의 모든 에피소드를 담은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가 발매되었다. 모든 dvd 시리즈는 카툰 네트워크 숍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각 에피소드들은 아이튠스 스토어와 아마존.com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14년 3월 30에는 넷플릭스에서 두 번째 시즌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15년 3월 30일 차로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대신 동년 5월 1일부터 시즌 1에서 6전 에피소드가 훌루에서 제공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